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혁신위 관련 상황인데요. 지난 1일 여름휴가를 떠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모에 복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장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문제를, 논란 발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사과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일단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쨌든 노인 폄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만큼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기가 조금 늦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사과를 한 부분은 그래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혁신위원장의 사과가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대신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세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혁신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혁신위 자체가 친명 조직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한 혁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았던 찰나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의 어떤 설화에 대해 본인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더 거센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혁신위와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준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고 그리고 혁신위가 이 다음 과제를 다음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도 시간과 공간을 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그 노인들에 대한 공경의 모습 이제 이런 결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지 혁신위원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대변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의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할지라도 지금 혁신위에서 이런 논란 발언이 발생한 게 지역간담회에서 강성당원들을 만나면서 이런 논란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혁신이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혁신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설화에 휩싸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과 정치 영역에서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민주당을 혁신하는 것이지 정치권을 혁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야를 막론하고 여의도 정치를 본인이 혁신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혁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안정화를 시키러 오는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그럼 민주당에 대한 혁신화를 내놔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웨이브활동, 공개활동 이런 거를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왜 본인 정치를 한 거 아니냐, 혁신화라고 그랬더니. 왜 혁신화는 내놓지 않고 정치 메시지를 많이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번 설화에 좀 이렇게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런 평가를 낼 수 있는데요. 이번 노인 폄하 발언에 휩싸여서 늦은 사과와 여러 가지 권역을 치르고 있지만 본인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으니 제사지리로 돌아오셔서 혁신위원장답게 당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고 속도감 있고 제대로 된. 국민들이 보기에도 혁신위원장이 왔더니 민주당이 혁신이 되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 표명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 크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당초에 9월 초까지 활동 기한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8월 말까지 그러니까 일정 활동 종료 일정을 좀 당기겠다 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거나 이런 노인 폄훼 논란 발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용두삼위로 조기 종료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용머리인 적이 없어요. 사두삼위. 뱃머리로 시작해서 뱀꼬리로 끝난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이래경 위원장이 9시간 만에 낙마하고 그러고 혁신위가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의 경력이나 이력이 재명인의 마을의 이장 정도는 몰라도 혁신위원장 깜이 아니에요. 굳이 한다면 이게 투쟁위원장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정권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칭도 안 쓰고 건강하면 3년 부원장 다 채우고 3억 받고도 우리 그 치아에 있는 게 치욕스러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실현을 한두 개인 게 아닙니다. 첫 발언이 또 이게 돈봉투가 검찰의 작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무슨 혁신이 됩니까? 혁신이라는 건 뼈를 깎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부터 해야지 남탓하면 그런 게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과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왜 민주당은 일본한테 계속 사과 요구합니까? 사과는 피해자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김 위원장에게 사과도 없고 마음이 풀릴까요? 진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사과하는데 진위는 그게 아니다. 꼭 토를 달아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진심이 노인 폄하예요. 그렇다면 조건 없이 사과하고 본인이 해초리 몇 개 들고 와서 제가 진짜 잘못했는데 해초리 종아리 좀 때려주세요. 이러면 이게 회장님이 안 때렸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과시효하니까 사진을 갖다가 내 대를 뺨을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당한 분노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게 박광원 원내대표가 다 대신 사과합니까? 책임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어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도 진심으로 휴가 대의 숨지 말고 대한노인에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김은경 혁신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또 다른 혁신 의제로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은 당내에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보다도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대의원 폐지에는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이미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위로서 존재의 의미나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출범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진짜 민주당을 혁신해서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을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혁신이라는 방패 마귀를 삼아서 사법 리스크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양론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방패로 세웠던 김은경 혁신위가 스스로 자책골을 넣으면서 오히려 혁신에 반하는 혁신 대상이 되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발언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겠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발탁한 이재명 대표 역시도 결국 혁신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혁신위가 어떠한 혁신안을 내놓다 하더라도 김은경 위원장의 어떤 노인 폄훼 발언, 그것과 연동된 이재명 대표의 사과 요구 여기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놓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 계신 부대변인님께 여쭤보면 대의원표 비율 축소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의원 폐지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당내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당정치의 근간이거든요. 대의원제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역주의 타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것인데 대의원제 폐지는 좀 너무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축소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들이 당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제가 도입되는 건 당내에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는 아직 많이 멀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고 대의원제를 축소한다고 해서 이게 강성진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대의원제에 대한 축소 부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대의원제가 지역위원장들이 너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면서 뭔가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고민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대의원제의 축소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혁신안으로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당원들의 입장을 강화한다 만다. 그리고 이미 뭔 얘기입니다.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혁신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당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띄운 건데 장윤재 변호사님 이제 혁신위 하면 어떤 강제성 있는 그런 참신한 대책이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혁신위의 이런 권고안들 강제성이 있게 굴러갈 거라고 좀 보이시는지요. 사실은 혁신위의 그동안 발표됐던 1호안이나 2호안 같은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꼼수 탈당 방지 이런 거였는데요. 그거 자체가 국민들께 주는 메시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당 자체에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라든지 특히 내년 총선을 얼마 납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천과 관련된 어떤 기득권 타파에 대한 그런 혁신안들이 좀 더 나와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들도 있었음 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천과 거리가 있는 또 혁신안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당 내부의 당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년 총선과 공천과 관련돼서는 좀 먼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혁신안 자체가 그렇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3호안으로 뭐 대의원제 폐지가 될지 아니면 그동안에 공천에서의 기득권에 대한 그 기득권 타파가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 그리고 당 구성원들이 보기에 혁신안스러운 또 신선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기득권을 타파하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보기에도 좀 위협적인 혁신안들이 좀 나와줘야 그 자체로 힘이 실리는 것 같고요. 지금 혁신이 자체가 좀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를 해서 정말 혁신안다운 혁신안이 나와줘야만 그래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혁신은 일단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각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지금 갉아먹고 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당대표 쪽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혁신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만 혁신의 방법을 모르고 다른 이상한 혁신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기도 나오고 당 얘기가 나왔어서 좀 거두면 그거는 이제 구장훈 차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혁신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혁신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민주당 대표도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혁신의 정답이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당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 가늠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